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마침내 1억 도수의 배포에 이어 1억회 접종까지 돌파했습니다. 14일 현재 미국 정부는 1억 3,600만 도수의 코로나 백신을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이 백신의 79%를 사용해 1억 706만 번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버지니아는 329만 도수가 배포돼 289만 번 접종했으며 메릴랜드는 243만 도수가 배포돼 196만 번 접종됐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똑같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률은 22%, 두 번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은 12%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에서 24위와 25위로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하루에 백신 접종은 250만 번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루 100만 번을 150만 번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취임 50여일 만에 250만 번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1회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은 7천만 명으로 전체 성인 접종 대상자 2억 6천만 명의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은 3,750만 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수천만 개씩 배포되기 시작해 접종 완료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일까지 성인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고 5월 말에는 2억 6천만 명의 성인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18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2억 6천만 명인데 5월 1일 이전에 우선순위가 없어져 원하면 각 지역정부별로 등록해 5월 말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소규모 축제를 허용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현재의 백신이 잘 듣지 않을 경우 바이든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아성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중대 변수로 등장해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